야, 뭐야 너? 아비야, 안녕하세요. 어, 그럼. 야, 웬일이야? 문자 보냈잖아. 못 봤어? 어, 어. 어, 죄송합니다. 식사 중에. 아니야, 이거 까먹는 거 아니야? 굉장히 잘 지냈어? 어, 오빠도. 야, 밖에서 보자고 그러지. 뭐, 집까지 찾아왔어. 아, 이것 때문에. 이게 너 줄라고, 이게 워낙 무거운 거라. 아, 그래. 와, 뭐야 이게? 기우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걸 꼭 갖다 주라고 하셔가지고. 안녕하세요. 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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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